고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등학교 40대 여교사 A씨를 수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제자인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군에게 폭행 등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이 확인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